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2022년에 시행된 2023학년도 6월평가원 총평 영상이에요. 일단 우리 시험 보고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각자의 성적이 어떻든 각자 전부 다 다를 수 있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올 한 해 공부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나름의 목표 중 하나가 6월평가원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걸 목표로 한 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을 텐데 결과가 잘 나온 친구들도 있겠고 생각만큼 결과가 안 나온 친구들도 있겠죠. 그 결과에 우리는 당연하게도 일일이 할 필요는 절대로 없어요. 다만 우리가 충분히 체크하시고 넘어가야 될 것 또는 피드백할 점들 그리고 앞으로 뭔가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방향을 수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논의는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총평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단순히 어땠다라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나름의 조언 아닌 조언도 같이 한번 곁들여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총평 주요 문학 및 독습 포인트가 될 건데 우리 공통과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한다면 첫 번째 이번 공통과목은요 우리 작년 수능이랑도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작년 수능과는 조금 다른 느낌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은 생소함이 그래도 조금은 덜하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공통에서 털린 친구들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 아마 막혔다면 어디서 막혔을까 생각을 한다면 10번이요. 생각해봐. 우리 10번이야. 그래 10번 우리 기본적인 원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사용하든 뭔가 중점 나왔으니까 중선 정리를 이용하든 어떻게든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 답을 내야 되는데 마지막 답을 내는 과정에서 원의 할선 정리 또는 할선 정리를 모르겠다 싶으면 닮음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좀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래서 도형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친구들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얘들아 도형 정리가 내가 나름대로 오수임 강의도 듣고 뭐 도형 특강도 듣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는 했는데 실전에서 안 보였어. 생각해봐. 솔직히 얘들아 여기는 10번 문제에 막힌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10번 문제가 객관식 문항으로 10번에 위치하지 않고 좀 뒤쪽 예를 들어 13번 또는 12번 정도에 들어 있었으면 많은 친구들이 풀다가 안 풀려? 그럼 자연스럽게 잘 넘어갔었을 거야. 왜냐하면 뭔가 위치상으로 12번 13번 하면 야 그래도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뒤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한번 풀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몇 번이야? 10번. 10번이면 8번 9번 10번. 3점 4점 4점이니까 나는 여기서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해? 넘어가지를 못해. 10번 안 풀리면 싹 넘어가야지. 싹 넘어가서 이제 주변 친구들이 야 이 쟤 벌써 다 풀었나 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안 풀리면 넘어가서 풀 수 있는 걸 다 풀고 다시 한번 넘어가서 야 내가 아까 무슨 도형을 못 봤지? 이거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실전에서 못 넘어가서 여기서 말린 친구들 많을 거야. 그럼 잘 봐라. 앞쪽 부분에서 막히잖아? 여기서 말리잖아? 그럼 시간은 시간대로 쏟고 만약에 못 풀잖아? 그럼 뒤쪽으로 딱 넘어가면서 마음은 조급해져요. 왜? 시간은 시간대로 쏟았는데 앞에 걸 못 풀었어. 그런데 뒤에 있는 문제는 번호대로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 그러는 순간 야 이번 시험 망했다. 하면서 이제 시험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얘들아 뒤쪽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앞쪽 부분에서 막힌다. 뭐 할 수 있어야 돼? 넘길 수 있어야 돼. 넘길 수 있고 다시 한번 넘어와서 풀었을 때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기본 도형 다시 한번 꼭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디어, 도형 특강, 커넥션에서 비슷한 느낌들 많이 연습하니까 꼭 한번 연습해줘. 그리고 11번 틀리면 안 됐고요. 12번 등차수열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어야 돼요. 13번은 뭐 마지막 그 최소값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조금은 생소하게 느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 커넥션에서 이미 했던 표현들 다 거기까지 스무스하게 풀리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혹시라도 12번에서 막힌 친구들이 있다면 뭔가 식을 쭉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뭐가 나와? 절대값 a6 나와. 근데 나 절대값 a6이 나왔는데 a6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필요해? 케이스 분류 필요하죠. 게다가 얘들아 이거는 14번이랑도 같이 연관이 되는 건데 14번 기억리엔딩스를 쭉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함수를 잡았을 때 2차 함수를 잡았잖아. 2차 함수를 잡았는데 내가 근 하나는 아는데 나머지 근이 뭐지? 그리고 그 나머지 근이 양수인가? 음수인가? 0인가? 그 놈에 대한 또다시 뭐가 필요해? 케이스 분류가 필요하죠. 이거는 우리 수트 커넥션에서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 우리가 항상 다항 함수를 관찰할 때는 그 다항 함수에 대해서 최고차 기술을 알고 있는지 최고차항에 대한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 기형 달라질 수 있다. 꼭 연습하자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어떠한 미지수가 주어졌을 때 그 미지수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0일까? 라는 이야기 꼭 연습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그런 부분들이 열심히 준비가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케이스를 잘 나누고 니은 보기에서도 야, 케이스에서 안 되는 거 있잖아. 발레가 바로 보이니까 거짓!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용의가 있었겠지만 그런 생각을 못했으니까 야, 뭔가 니은부터 거짓이겠어? 니은은 참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제 말린 거죠. 내가 기형, 니은, 디귿을 느낌으로 푸시면 안 돼. 그래서 제대로 푸셔야 된다. 알았지? 14번까지 그렇게 되겠고요. 15번은 아마 이제 객관식 킬러로서 느껴지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선생님 해설강의에서 두 가지 풀이 다 보여준다. 그런데 만약에 실전에서 잘 모르겠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 거냐면 자연수 조건에 집중할 거야. 이건 얘들아 아이디어든 커넥션이든 기출 생각집에서 선생님이 수원, 수열 얘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 중 하나야. 모르겠다면 자연수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직접 대입할 수 있어야 된다. 직접 대입하면서 관찰하는 과정에서 규칙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대입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혹시라도 못했다 싶으면 연습하셔야 돼요. 알았죠? 연습 많이 한 거다. 그래서 객관식에서는 이 정도가 우리의 나름 주요 문항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단답형은 전부 다 좀 어렵게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0번은 또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인테그랄 안에 절대값이 있다고 해서 야 이걸 내가 미분을 어떻게 하지? 인테그랄 안에 절대값이 있다고 해서 미분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극값을 관찰해야 되니까 도함수의 부구변화를 관찰할 건데 도함수의 부구변화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빤함수를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fx 절대값 fx 더하기 아 절대값 fx 하나 그려놓은 다음에 적절히 평행이동한 다음에 만나는 교점들을 찾아보면 되겠다 라는 생각해주면 되겠지만 아마 마지막 2차 함수 식을 작성하는 것도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면 안 된다. 계산까지 깔끔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우리 얘들아 21번은 생소한 게 아니야. 이미 우리가 기출에서도 많이 풀었던 유형인데 어떠한 로그값 어떠한 값이 자연수 또는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들 한번 계산해봐. 아마도 21번에 위치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22번 21번은 우리가 보지도 않고 그냥 패스하는 친구들이 꽤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아마도 좀 어렵게 느꼈을 수 있겠지만 막상 도전해 보고 풀어보면 어?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들이네 라는 것들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21번 이놈이 어떤 값이 정수가 됐으면 좋겠다. 해설강의에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넣어놨으니까요. 정수가 되려면 어? 이 정도 된 다음에 값이 이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식 정리하는 연습 꼭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았죠? 22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건 뭐 비주얼적인 부분에서부터 일단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고 뭐 루트도 있고 절대값도 있고 우리가 싫어하는 게 다 들어있죠? 거기에 리미트까지 주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한 단계 풀어보고 문제에서 준 힌트를 통해서 어? 이때 이 값을 딱 대입하니까 이런 값들을 관찰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문제 조건으로부터 힌트를 좀 찾으시면 돼. 알았지?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나름의 힌트를 찾고 거기서 내가 아 이런 값들을 관찰해보면 되겠구나. 그리고 쭉 계산하는 과정에서 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식을 마지막까지 작성하는 연습 하셔야 돼요. 어려운 부분 맞아요. 22번은 어려운 거니까요. 꼭 강의를 통해서 잘 배워갈 점 배워가시면 좋겠다. 알았죠? 그리고 얘들아 선택과목 또한 확통, 미적, 기하 일단 우리는 세 과목 전부 다 한 절반 정도의 범위 그러니까 수능에서의 딱 절반 정도의 범위가 나왔는데 일단 확률과 통계는 통계가 안 나오긴 했지만 얘들아 확통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려워하는 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순열 이쪽 부분의 확률 여러 가지 순열이 제대로 안 되면 확률은 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8, 29, 30번 다 어렵게 느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런데 28번과 29번은 솔직히 우리가 공부가 좀 되어 있다 싶으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의 28번, 29번은 충분히 풀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30번은 아마 내가 어떻게 세냐에 따라서 일단 조금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어렵게 느꼈을 수 있는데 이 또한 강의 들어보면 이미 우리가 기출생각집에서 했던 종목조합 위학으로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거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 배워가 주시면 돼요. 충분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얘는 괜찮고요. 28, 29번은 공부가 되었다면 아이디어랑 기출생각집 열심히 했다면 이 정도는 풀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는 얘들아 솔직히 우리가 선택과목의 이 뒤쪽 부분을 못 푸는 게 그냥 아예 실력이 없어서 못 푸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공통과목에 해당하는 객관식 10번 혹시라도 3점짜리에서부터 맡겨서 시간이 없어. 그럼 빠르게 풀다 보니까 틀린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뒤쪽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얘들아 모의고사 또는 우리가 수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는 거 다 맞고 나오는 거야. 1번부터 30번까지 시험이 끝났는데 야, 나 이거 풀 수 있었는데 못 풀었어. 이런 문제 없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려면은 앞에서부터 시간을 내가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연습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알았지? 당연히 그 전에 실력은 쌓아줘야죠. 공결과 통계. 두 번째, 미적분 또한 얘들아 앞에 있는 뭐 부분들은 쭉 할만 했을 것 같고요. 아마 28번에서부터 막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야, 이게 LN 절대값 FX 뭘 보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 조건들 쭉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3차 함수 나오고 3차 함수 나왔으니까 개가지고 우리 수투로서 그냥 식 작성하는 연습만 잘해주면 되는 거죠. 29번은 조금 이제 그림이 복잡하다 보니까 F세타는 잘 구했는데 G세타를 내가 어떻게 구하지? 그런데 각의 2등분선 나왔으니까 각도 정보도 판단하되 길이 정보 보셔야죠. 그래서 길이 정보를 보고 삼각형이 쪼개졌으니까 걔를 기준으로 아, 밑변비가 결과적으로 넓이비랑 같을 수밖에 없구나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30번은요. 위치에 쪼시면 안 된다. 충분히 풀만한 난이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 기출 생각집에서 그동안 이전에 나왔던 여러가지 좀 어려웠던 킬러도 많이 풀었지만 그 킬러보다도 훨씬 더 쉬운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항함수에 지수함수 곱해져 있는 함수 그리는 거 연습 많이 했고요. 걔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도 어렵지 않잖아. 아, 곡선과 접선이 만나는 교점 개수네. 어디를 기준으로 달라지지? 그림 그리다 보면 아, 극점이네. 두 번째 변곡점에서의 접선이네. 아, 이놈이 뭔가 특이한 점들이겠구나. 걔를 관찰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관찰만 해주시면 되는 거. 알았죠? 마지막 기한은요. 아마 28, 29, 30이 좀 다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28번부터 좀 생소하게 느낀 친구들이 있을 거야. 괜찮아. 그래서 28번에서 야, 이걸 뭘 어쩌라는 거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점 하나 줬고 직선 하나 주어졌으니까 조금의 센스가 있으면 야, 이게 뭔가 그냥 접선이지 않을까? 접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괜찮기는 해. 대신 이 강의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29번과 같은 2차 곡선 킬러 문제는 우리 자주 등장한다. 그림이 복잡하니까 각각의 그림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내서 내가 어떤 정의를 활용해야 되는지 연습해줘야 돼. 마지막 30번은 전형적으로 이제 벡터 우리가 쭉 움직여 나가면서 영역들을 관찰하고 문제 조건 만족하는 X의 위치를 찾은 다음에 마지막 계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학습이 되었다면 이 정도는 당연히 어려운 문제가 맞지만 스스로 다시 한번 풀었을 때는 야, 그래도 이 정도의 킬러 내가 조금의 시간 투자하면 충분히 할 만하겠는데 정도의 자신감을 가져가셔야 돼. 알았지? 그래서 꼭이요 해설강의 다 들으시면서 내가 조금은 찝찝하게 풀었던 것들 다 한번 복습하기를 추천드린다. 알았죠? 그럼 이제 주요 문화 복습 포인트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고요. 이제 선생님의 강의를 지금까지 따라온 친구들에게 조금의 구체적인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드리고자 그 다음 이제 총평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의 커리큘럼을 어느 정도 따라온 친구들한테 얘들아 선생님의 아이디어 개념 강좌 그리고 기출 생각지 필러 점프 제외한 부분의 커넥션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 기출 생각지 필러 점프의 우리 더블 커넥션 까지 해서 얘들아 이 정도 했으면 우리 이 번호 때는 맞춰야 돼 라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야. 첫 번째 내가 만약에 아이디어 수원수트 선택과목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다시 전제야 열심히 공부하고 그 안에 있는 개념들 내가 스스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연습 문제까지 꼭 복습을 다 했어.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몇 회독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럼 없이 내가 진짜로 아이디어 완강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공통과목으로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4점짜리 기준으로 얘들아 9번 막힘없이 풀려야 돼. 그리고 이제 10번은 조금 애매해요. 솔직히 10번도 이 도형에 대해서 그 공식 하나만 마무리 계산했으면 아이디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11번 11번은 맨날 얘기한다. 속도가 속도 위치 이동거리 이런 부분 정말로 쉽게 나온 거니까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 우리들아 솔직히 12번도 막힌 친구들이 있겠지만 절대값과 시그마 나왔다고 쫄 필요 없다고 솔직히 아이디어 했으면 맞추셔야 돼. 거기 이제 13번도 조금 애매해요. 이제 마지막 표현이 좀 떠오르지 않았다면 이 정도는 못 풀었을 수 있어. 그치만 우리가 아이디어 열심히 했다 싶으면 9번부터 13번까지는 그래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 내가 만약에 규출 생각집 열심히 공부했고요. 킬러 점프를 만약에 아직 안 풀었다 해도 커넥션 수원 수트 열심히 했어요 라는 친구들은 솔직히 10번 위에서 얘기한 그리고 13번 그리고 14번과 비슷한 유형들 우리 연습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10번 10번 아니 10번 13번 14번 15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20번 21번 전부 다 우리가 다루는 주제인 거죠.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15번 22번은 어렵게 느낄 수 있어. 그래서 킬러 점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우리 이 정도는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솔직히 이게 이제 샘이 내년도에 만약에 너희는 내년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 샘 내년에 이제 또다시 기출 생각집 안에 문제들을 넣고 킬러 점프 이제 표시를 해놓겠죠. 킬러 점프 표시를 할 문제는 딱 두 문제밖에 없어요. 15번 22번 나머지는 우리 충분히 커넥션에서도 다룰 수 있는 문항이다. 다시 커넥션 수원 수트에서 다룰 수 있고 더블 커넥션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건 충분히 풀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그런데 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야.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첫 번째로 너희가 그동안 뭔가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틀렸다? 제대로 안 한 걸 할 수 있다는 거야. 뭔가 내가 그냥 인강 듣는 척 그리고 강의 듣는 척 문제 푸는 척 을 한 게 아닐까. 그리고 뭔가 내가 앉아서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되니까 인강을 틀어놓기만 하고 뭔가 수강 진도율만 올린 게 아닐까. 스스로 내가 복습을 정말로 철저히 했을까 라고 생각하면 아닌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점이 뭐였을까 라는 걸 꼭 한번 연습해 주시되 두 번째 주의할 점 선생님 제가 아이디어랑 커넥션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 다 틀렸어요. 그럼 다시 한번 아이디어로 가서 아이디어 처음부터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공부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잘 봐라. 아이디어를 했으면 이 정도는 맞춰야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만약에 틀렸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아이디어를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다 들을 수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커넥션이든 기출 생각집이든 커리를 쭉 따라오면서 중간중간에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지 그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때마다 넘기면 안 돼요. 나중에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해야지 라는 건 없어. 지금 당장 공부하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라는 걸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체크했다면 앞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유형들 비슷한 문제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나올 때마다 야 나 이 부분 많이 부족했어. 그럼 빠르게 오늘 집에 가서 또는 내일 우리가 독서실이든 바자관이든 이돌이든 너희 그냥 가고 싶은데 가서 스카든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야 내가 이 부분 내가 다시 한번 복습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셔야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자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공부하는 거 절대로 아니다. 내 실력이 올라야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 정도는 맞춰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럼 이제 6월 평권 피드백 대략적인 가이드 라인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 각자의 시작이 전부 다 다를 수 해야 있겠지만 얘들아 우리 수능까지의 전체 기간을 생각하면 나름의 전반전 정도가 종료됐다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생각해봐 당연히 끝난 거 아니잖아. 우리는 후반전이 남아있잖아. 후반전에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경기 걸거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도 얘들아 수능까지 거의 한 150일 160일이 남아있어요. 솔직히 생각해봐. 이건 많은 N수생 친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이게 수능 한 100일이 딱 깨져버리잖아. 그리고 수능 50일 남고 예를 들어서 다음 달이 수능이야. 다음 주가 수능이야. 그럼 많은 친구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야 나한테 일주일만 있으면 또 예를 들어서 나한테 30일만 더 있으면 탐구든 내가 부족한 어떤 국어 영어 수학 부분 야 등급 내가 확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무지만히 한단 말이야. 얼마나 남아있어요? 150일 160일이요. 솔직히 생각해봐. 이 정도면 얘들아 너희가 원하는 대학교 정문을 아예 뚫고 들어갈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후문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실력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어. 또는 야 꼭 뚫고 들어가야 돼?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잖아. 충분히 시간은 괜찮을 수 있다고요. 대신에 남은 기간이 당연하게도 절대적으로 많이 남은 건 아니야. 그리고 나보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이미 나보다 더 많은 더 위쪽에서 높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런 친구들을 따라가려면 지금까지 내가 공부하는 것들을 빡세게 따라잡아야죠. 알았죠? 게다가 두 번째 이제 앞으로 좀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6월 평권이 딱 끝나고 나면 많은 친구들이 이제 팔랑팔랑 거려요. 뭔가 앞부분에서 상반기에서는 야 그래도 개념 공부 해야 되는데 기출 공부 해야 되는데 해서 개념이랑 기출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 근데 6평이 딱 끝났는데 나한테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야 이거 개념을 다시 가야 돼? 기출을 다시 가야 돼? 하면서 이제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엔제 풀고 실무를 이제 풀기 시작할 건데 야 나는 아직도 개념이 부족한데 하면서 내가 지금 너무 늦는 건 또는 잘 본 친구들 내가 잘 본 친구들은 또 여기서 너무 이제 덜 떠가지고 야 그래 내가 평가원 시험 잘 봤어. 그동안 열심히 잘 했으니까 잘 봤네?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갖는 거 괜찮아요. 대신에 그 자신감이 자만감으로 번져서 야 이제는 나 부족한 다른 과목 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또 탈탈탈 털리는 수가 있다. 알았지? 그러니까 잘 본 친구들은 잘 본 친구들은 나름대로 이제 자신감을 얻고 쭉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잘 못 봤다. 아까 얘기했어. 부족하다고 해서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앞으로 넘어가서 그냥 개념 강의만 주구장창 들으시면 안 된다고. 나한테 부족한 점을 스스로 찾은 다음에 그걸 메꾸는 식으로 공부하셔야 돼. 계속 앞으로 나가면서 앞에 있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야지. 다시 또 앞으로 가서 언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할 거야. 안 돼. 알았지? 그럼 이제 첫 번째 현실 진단이요. 틀린 이유 분석하기 당연히 필요하겠죠. 일단 선생님 추천은 뭐냐면 선생님 해설강의 다 들으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선생님 강의를 지금까지 따라온 친구들이 있으면 해설강의 다 들으자. 봐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교육청과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강의를 4점짜리 전문화 선택과목까지 다 해설강의를 진행하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야.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친구들 우리 수업에서 배운 것들만 열심히 공부하면 어떤 시험이 어떻게 나온다더라도 킬러까지 다 풀 수 있다. 그런데 이번 6월 평가원 보고 나서 야 내가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 막혔어. 어떤 부분을 틀렸어. 또는 뭔가 맞았는데 찝찝하게 맞았어.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배우면서 아 저기선 저렇게 생각했어야 되는구나. 저기는 저렇게 뚫어가야 되는구나. 이미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랑 포장지만 조금 달라졌을 뿐 결과적으로 같은 이야기구나 라는 걸 스스로 느끼셔야 돼. 그러니까 꼭 해설강의 다 들으시고요. 맞은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은 배속 기능을 활용해서 빠르게 들으시기를 추천해요. 그러다 보면 아 내가 푼 풀이랑 선생님 풀이를 비교하면서 같이 풀었다면 아 선생님의 생각을 잘 따라온 거니까 잘한 거야. 정말로 잘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조금 다르게 풀었다면 아 저기서는 저런 생각까지 할 수 있구나 라는 것까지 배워가시면 되겠다. 알았죠? 두 번째 당연히 이번 시험을 보면서 나한테 취학과목 이 생겼을 거야. 생겼다기보다는 수면으로 드러나는 거죠. 솔직히 생각해봐. 내가 지금까지 그동안 공부하면서 뭔가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내가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한 점 어느 누구보다 잘 알걸? 공부를 안 했으면 당연히 부족한 점이 보이죠. 수원이든 수투든 선택과목에서 야 내가 이 부분 좀 빡치게 나오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야. 첫 번째 그런 부분이 이번 시험에 나왔다면 틀림은 틀리는 걸 통해서 야 내가 이 부분 공부해야겠다 라는 거 배워갔을 거야. 그런데 두 번째 내가 뭔가 취약한 점이 있다라는 걸 뭔가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 그 주제가 안 나왔어. 유레카 아니 유레카 아니죠? 좋다 하고 하시면 안 돼. 여기저기 애들아 내가 취약과목이 시험에서 나와야 그제소야 공부하시면 당연히 안 되지. 그게 수능에서 나오면 어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내 취약과목이 안 나왔다 취약 주제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무조건 내가 부족한 부분은 어느 누구보다 내가 잘한다. 내가 공부하는 부분 내가 잘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 잘 체크하면서 공부해 주셔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얘기 중 하나가 이 부분인데 아까 이런 얘기 했죠. 우리 결과적으로 수능이라는 시험은요. 내가 제한된 시간 안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고 다 맞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해. 모르는 문제 그리고 틀리는 거 괜찮아요. 모르는 문제를 찍어 맞추는 거는 솔직히 그걸 바라면 안 되지. 좋기야 하겠지만. 그치만 아는 문제를 틀려오는 것만큼 억울한 게 너무나도 없잖아.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수능 같은 이제 평가원 시험을 보다 보면요. 앞에 있는 부분에서 못 넘어가요.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일수록 더 그래. 왜? 나는 앞부분에서 막히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번 또는 8번 앞에는 7번 이런 부분에서 막혔으면 계속 시간을 쏟아. 솔직히 생각해봐.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막혔어. 어떤 부분에서 막혔으면요. 그 문제 계속 보잖아. 틀린 거 잘 못 찾아. 틀린 거 못 찾고요. 일단 계속 틀렸던 그 주위만 맴돌다 보니까 야, 왜 안 풀리지? 하면서 마음만 계속 조급해져. 그러지 말라니까. 무조건 얘들아 계속 얘기한다. 모르면 뭐한다? 넘어간다. 모르면 넘어가고요. 넘어간다고 해서 안 풀겠다는 게 아니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풀시는 문제 다 풀어. 그럼 시간이 남겠지. 시간이 남으니까 다시 한번 넘어와서 안 풀렸던 문제들을 다시 푼다 보면 솔직히 아까 생각해봐. 아까는 내가 어떤 나무를 봤을 때 그냥 그 나무를 바로 앞에서 그냥 만지면서 야, 이 나무가 무슨 나무지? 당연히 안 보일 수 있죠. 그러면 일단 그 나무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조금 더 넓게 보자는 거야.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뭐 진부한 얘기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전체적인 구조를 보다 보면 야, 이 나무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숲을 보는 순간 아, 저 나무가 소나무였구나. 소나무랑 대나무는 구분이 되겠죠. 어쨌든 무슨 나무였구나. 라는 게 생각이 되겠죠. 그만해 즉슨. 뒤쪽 부분을 쭉 풀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로 넘어오면 아까는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관점들이 보일 겁니다. 전제는 실력이 있을 때 실력은 당연히 쌓으셔야죠. 알았죠? 그래서 평소에 공부를 한 이후에 앞에 있는 부분에서 막혀도 괜찮다라는 걸 인정하시고 앞으로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될 거야. 시간 관리 연습 너무나도 중요해.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구평계획 우리가 솔직히 애들아 6월 평가원 너무나도 중요하잖아. 그런데 수능 전에요. 딱 한 번 더 우리가 평가원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9월 평가원이죠. 9월 평가원은 수능과 완전히 동일한 범위로서 전범위 시험이 될 거야. 그럼 첫 번째요. 제발 좀 얘들아 선택 과목 끝까지 좀 공부해라. 끝까지 좀. 그래서 이게 선택 과목이 이번 6월 평가원이 딱 절반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절반에서 이제 혹시라도 원하는 성적을 얻은 친구들은 뒤쪽 부분을 계속 진도를 나가겠지만 내가 만약에 원하는 성적을 못 받았으면 또다시 앞으로 간다니까 또다시 계속 앞으로만 가면 얘들아 뒤에는 한 번도 공부하는 거 아니야? 6월 평가원 전에는 선택 6월 평가원에 안 나오니까 공부하네. 6월 평가원 끝나고는 6월 평가원 망했으니까 앞에부터 공부하니까 또 수능까지 공부하 언제 할 건데? 그래. 6월 평가원 너무 중요해요. 선생님 계속 잔소리하고 있는 거야. 조금만 이해해줘. 그러니까 시도하셔야 돼요.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나가면서 부족한 점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선택 과목 꼭 끝까지 공부해달라는 거. 두 번째 각사 상황에 맞는 학습 당연히 하셔야죠.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얘들아 앞으로 계속 진도 나가는 거 맞아. 대신에 중간중간에 나한테 필요한 부분들 채워 나가는 식으로 공부하시라는 거. 선생님이 커리큘럼으로 이야기하면 이미 킥오프 기본적인 기초 개념 그리고 유형별 문제집 그리고 아이디어 기본적인 개념과 기출 전부 다 같이 한번 연결하는 연습 기출 생각집 그리고 커넥션 수학원 수학도 공통과목 전부 다 완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앞으로 진행할 부분은 선택 과목 커넥션과 더블 커넥션이라는 공통과목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주제 그리고 마지막 컬렉션이라는 실전 모의고서까지 쭉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일단은 선생님 커리큘럼을 따라온다면 계속 따라오는 게 맞아. 따라오는 게 맞지만 중간중간에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마다 뭐 하자? 보충하자. 알았지?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너무 중요하다 얘들아. 진부하지만 얘들아 이번 친구들이 이제 각자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듣기만 한 거라니까? 이건가요? 봐봐 이게 뭐야. 우리 유튜브에서 한때 유행했던 그 헤이마마? 헤이마마 춤 같은 거 있잖아. 춤 같은 거 그냥 계속 백날 보기만 한다고 해서 돼요? 안 되잖아. 봐봐. 뭔가 강의 같은 걸 뭐 그냥 보기만 하고 그냥 아 선생님이 푸니까 잘 이해가 된다. 강의를 보면서 이해가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앞에는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실 테니까. 그런데 그게 내 머릿속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는 금방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휘발되기 전에 그걸 완벽히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복습하셔야지. 그러니까 복습을 하면서 스스로 다른 문제도 많이 풀어보면서 아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선생님께서 풀어주셨던 이 문제랑 동일한 문제구나 라는 걸 스스로 깨닫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공부해라. 알았지? 게다가 강의 듣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 집중은 하셔야죠. 그치만 그거에만 집중하지 말라고 복습하셔야 돼. 알았죠? 마지막이다. 멘탈적인 부분이 될 건데 마음가짐. 첫 번째 애들아. 우리의 합리화. 그리고 더 이상 내 눈앞에 있는 나의 성적 나의 결과를 회피할 수 없다. 나의 그동안 공부 안 해온 실력 절대로 회피하시면 안 되고요. 합리화하시면 안 돼요. 이 합리화는 어떤 친구를 좀 많이 할 수 있냐면 가끔 이런 얘기 있잖아. 수미잡. 당연히 맞는 말이죠. 수능 미만잡이다. 그렇다고 해서 애들아. 그 얘기가 내가 원하는 얘기만 골라올라 들으면 안 돼. 수능 미만잡이라는 건 수능이 당연히 중요한 건 맞아요. 그렇다고지. 6평 결과가 아예 안 중요해. 6평 개망했는데 그거 가지고 아무런 피드백도 안 할 거야? 안 되지. 6평이 개망했으면 내가 왜 망했지? 어떤 부분이 부족했지? 내가 공부를 하는 척을 척만한 거 아닐까? 뭔가 꾸민 듯 안 꾸민 듯 공부한 듯 안 공부한 듯 공부한 듯이 아니죠. 그냥 공부 안 한 듯 그런 식으로 내가 그동안 공부를 해온 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내 그동안의 공부 결과 그리고 내가 그동안 공부해온 그 시간들은 스스로가 잘할 거야. 뭔가 독서실에 앉아있는다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진짜로 집중한 게 얼마나 될까? 내가 뭔가 플래너에 공부 시간을 적는다고는 하지만 몇 시간 적어놨지만 솔직히 내가 여기서 야 몇 시간은 졸거나 집중하는 거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적어놓기에는 많이 적어놓지는 않았을까? 반성해라.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얘들아 선생님 제가 못 봤는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하면서 이제 너무 또 자신감이 떨어지시면 안 돼요. 자신감은 당연하게도 뿜뿜 하셔야 되고요. 그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또 나의 자존감을 또 갉아먹으시면 안 돼? 야 나는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주변 친구들이랑 열심히 잘 공부한 것 같은데 내 옆에 친구는 이렇게 잘 봤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자존감만 떨어지다 보면 공부는 계속 안 돼. 생각해봐. 공부라는 게요. 뭐 다른 일들도 다들 그렇겠지만요. 투입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바로 그게 결과로 튀어나오면 모든 친구들이 다 공부를 재밌어하게? 그렇지 않잖아요. 원래 알아가면서 내가 뭔가를 쌓아가면서 실력이라는 거 배경 지식이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문제풀이 능력 자체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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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면서 그게 어느 순간 빛을 탁 바라는 순간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을 쌓아 나가고 경험을 쌓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뭔가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안 되지? 라는 거에 너무 또 이제 자존감 하락할 필요 없다는 거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된 점이 있는지를 찾으시고 앞으로 계산해 나가면서 빡세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우리는 결과적으로 수능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만드시면 되는 거. 알았지? 마지막 지금부터는 얘들아 우리가 150일, 160일 정도가 남아있는 이 시점 하루하루 당연히 허투루 지낼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하루도 쉬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치만 쉬기 위해서는 빡세게 공부해야지. 내가 빡세게 공부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쉴 시간도 없는 게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 주변 친구들이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어떤 걸 한다고 해서 야 내가 앞부분이 안 돼 있는데 여기 있는 부분들을 조금 건너뛰고 이 친구들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려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나보다 이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이미 이전 기간 동안 이 부분들을 다 훑고 온 거야. 훑고 온 것들을 내가 건너뛰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돼. 빡세게 따라가야지. 따라가야지 이걸 건너뛰려고 하면 어느 순간 다시 한 번 또 제자리 오게 된다. 9월 평가원 가서 또 제자리 올 수는 없잖아요. 알았지? 그래서 지금 남은 이 기간 동안 꼭 열심히 나한테 부족한 점 잘 찾아가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유알병과 너무나도 중요해서 선생님이 좀 이런저런 잔소리를 좀 많이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공부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복습 열심히 하고 있는지 판단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 지금 무엇인지 스스로 피드백하는 연습 해달라는 거. 마지막으로 공통과목과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전부 다 4점짜리 전문항 해설강이 찍혀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다 들으시면서 맞은 문제 또한 선생님이 사고 과정이랑 비슷한지 조금은 배속을 이용해서 확인하시고 틀린 문제 찝찝하게 맞는 문제는 다 들으면서 공부해달라는 거. 알았죠? 유알병건 보느라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해설강의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우리는 다른 강의 또다시 다른 퀘스트를 통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